네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집이었습니다 해서 여러분 6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쇼핑호스트 손용선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12월 거의 뭐 한 중반 정도 왔어요 이제 끝나 2016년이 끝나기 직전인데 여러분의 숙면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를 좀 하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혹시 잠은 잘 주무셨나요?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이런 질문은 사실은 누군가가 해주기가 쉽지가 않죠 살면서 누가 나한테 잠을 잘 잤니? 이런 질문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? 이 질문에 대부분이 글쎄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잠 잘 잤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직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이가 어린 분들일 확률이 좀 높죠 저도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를 지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몬스터 님도 오셨고 20대 후반 정도로 되다 보니까 제가 저도 몰랐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건강에 좋다는 거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할 때 이해를 사실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엘리자베스 님도 오셨고요 카본 프라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눈 빠지게 기다리셨구나 저도 기다렸어요 워낙에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 건강 건강하면 진짜 우리 엘리자베스님 아이디처럼 영국에 그 나이 많으신 여왕분도 있잖아요 진짜 나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신경 쓰는 게 얼굴 예뻐지고 뭐 이런 거 예쁜 옷 입고 그런 거 좋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잃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저도 이 나이에 지금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이 나이에 건강을 잃어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 20대 후반 초반쯤에 조금 약간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조금 큰 병에 한 번 걸렸던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는 진짜 유명하고 맛있는 거 진짜 챙겨 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 같은 분들 건강한 거 정말 신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12월에 연말 지나가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 좀 뭔가 선물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우리 엘리자베스님 말씀처럼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카본 프라임으로 한 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7님께서 아 정품 맞나요?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정품이죠 뭐 여러분들은 비교 불과 카본 프라임의 정품으로 함께 할 건데 처음에 시작을 하기 전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정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크래치 제품입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스크래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실 건데 와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사진으로 한 번 스크래치가 어떤 건지 한 번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? 구매 전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 아기랑님도 오셨고 저기 여러분 눈 좀 크게 뜨셔야 돼요 안쪽에 땀땀땀땀 한 땀 한 땀의 약간의 불량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출고되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와서 가격은 반이지만 기능 그리고 외관상에 보기에도 사실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스크래치 제품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눈에 많이 보이나요? 라고 우리 해주셨는데 지금 보이시나요? 지금 TV 화면 아니면 모바일로도 보셨는데 보이시나요? 그 정도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정도 그리고 제가 이 가지고 오는 제품 중에도 스크래치 제품의 일부분을 떡 떼서 왔는데 이따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눈 크게 뜨시고 한 번 찾아보세요 아마 아마 못 찾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건 가격은 큰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거 옆에 이제 배너를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저건 거의 뭐 정상인 것 같은데요?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 거의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하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 가격이 얼마? 50% 반을 그냥 뚝 뗐습니다 제 온몸에 이 반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 건강 매트가 가격이 좀 있는 거 아시죠? 여러분 가격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건강은 사실 챙기고 싶고 가격은 비싸고 부담스럽잖아요 그쵸? 그런 분들한테 정말 최고 이 스크래치 작품 중에서 일부 제품을 저희 사이트에서 한 번 판매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수량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제품도 굉장히 불티나게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